찬미예수님, 오늘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모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서둘러서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코울, 즉 카리아의 집에 있는 엘리사벳을 서둘러 찾아갑니다. 또 교회는 오늘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모님께서 또 서둘러서 하늘길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합니다. 성모님은 왜 이렇게 서둘러 갑니까? 성모님의 영성을 살펴보면 그분의 연약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죠. 성모님은 용감했고 성모님은 지혜로웠고 성모님은 배려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하느님 뜻을 듣는 마음. 이런 성모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은 초기 그리스도교 대중신심이 오늘날까지 내려왔고 그 대중신심을 근거로 위해서 교황 비호 12세기에서 1950년 11월 1일 성모승천 대축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원제없이 잉태되어 탄생하셨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였으며 그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께서는 세상에서 잠든 상태로 있다가 바로 하늘로 영혼과 육신을 바로 들려올려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이 성모님을 하늘로 불려올려줬고 그것은 바로 아들과 다시 결합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이 땅을 향해 내려와서 붙었다면 오늘 성모님의 승천은 인간인 마리아가 인간의 마리아 땅이 하늘로 올라간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늘이 땅과 하나가 됐다면 성모님의 승천은 바로 인간인 이 땅이 하느님 계시는 하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이런 깊은 영성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로 초대교회의 대중신신도 그렇고 마리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의 영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복 영성이고 또 하나는 축복 영성입니다. 축복과 행복 동의어 같지만 내용을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루카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두 가지 표현입니다. 42절에 보면 당신은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이 아기도 복되십니다. 하나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고백하는 축복의 영성이 성모 승천 대축일의 영성의 중요한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45절에서 또 엘리사벳이 고백한 이 고백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행복 영성입니다. 마리아를 통한 성모 승천 대축일의 영성이 행복 영성 그리고 축복 영성이고 축복 영성인데 그럼 행복과 축복은 어떤 걸까요? 행복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영성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믿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희망의 영성은 마리아가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행복을 얘기해주고 그 행복이 마리아처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참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축복 영성은 무엇일까요? 축복 영성은 오늘 4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축복 영성입니다. 축복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행복이 희망이고 참여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한다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방을 의미합니다. 마리아 태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이 축복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이 축복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온전히 해방할 수 있는 따라서 우리가 1945년 한국, 대한민국이 축복 영성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그게 축복이에요. 엘리사벳한테 마리아는 왜 찾아갔을까요? 서둘러서 왜 찾아갔을까요? 요셉한테도 말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가브리엘 전사가 얘기했던 하느님의 생각과 뜻을 품고 같은 동병 상년인 사촌을 찾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서둘러서 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모 승천, 성모님은 왜 서둘러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각자 모든 가정에서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을 주님께 얘기해 주러 올라가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해방시키러 가러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늘 서둘러서 당신 아들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서둘러 가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실 겁니다. 바로 이 성모님께서는 이 축복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본 뒤 우리 인간 모두가 세상 전체가 하느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느님 그 모습이 사실 그동안 변했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것, 여러 가지 나의 아집, 고집 이런 걸로 변한 변질된 세상과 변화된 우리 인간들을 본래의 하느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품었고 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구원인 것처럼 성모 마리아도 성천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성모 성천 대축일이 선포된 것은 1950년입니다. 무혐시태가 교리를 선포한 것은 비호 교황 구세께서 191845년입니다. 그때는 1차, 2차 세계대전 정말 인간의 많은 인간성들이 타락했던 그런 시기에 교회는 성모님의 영성을, 성모님의 축의를 선포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전속으로 남아있던 이 가치들을 원죄 없이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죄성에서 마리아가 잉태되어 탄생했고 성모 승천을 다시 초대교회에 있던 것들을 다시 선포한 것은 오늘날 어려움에 있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간의 기후문제 이런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인간의 어려움을 성모 승천을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그 의미의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오늘도 일주일간 시드니 전역 록다운을 또 발표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이겨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을 믿고 마리아는 오늘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뛴다.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하느님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애하는 이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굶주른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느님의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원히 미칠 것이라는 마리아의 노래 이 노래는 어떤 걸까요? 이 노래는 아마도 분명히 마리아는 구약의 기도와 시편 기도를 늘 해왔던 분입니다. 시편과 구약 성경의 기도가 울리는 공명과 똑같아요. 따라서 이 마리아의 노래, 이 성모 찬송은 하느님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시작된 모든 하느님 축복의 약속들이 마리아와 하느님의 어머니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오늘 노래인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여러 상황 속에서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현재를 이겨내고 다가오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과 집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기도의 훈련을 최고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마리아가 기도했던 이 마리아의 노래처럼 바로 그것이 시편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가 뭡니까? 사제나 수도자가 그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역사와 기억 속에서 시편을 기도해왔습니다. 거기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역시 초기 그리스도교 교우들도 바로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상태 그것을 회복하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시편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는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맑고 바르고 건강하게 해주는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영혼을 담아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 배우고 또 나도 치유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은 우리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구약까지 3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나의 찬 마음과 찬 믿음과 참 정신과 찬 몸을 형성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아주 신앙 감각을 살리는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과 성경 사이에 영적이고 신앙적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산송은 고대 때부터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 악의 영향에 이겨내서 아프게 하는 영혼을 아프게 하는 마음을 혼란한 정신을 치유하고 낮게 해주고 모든 면에서 주님께 인도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시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희망을 갖고 또 우리가 주님 품에서 구원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 시편 기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시편 기도입니다. 제가 시편 1편만 잠깐 읽어볼게요. 어떤 기도인지 아시죠? 하루에 한 편이라도 이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하루에 한 편만 한 편 읽는데 뭐 1, 2분이면 돼요. 하루에 1, 2분 시편 기도를 읽으면서 150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럭다운 기간 동안 시편만 매일매일 읽고 살아도 치유가 돼요. 시편 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구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신의 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이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의 일이기 때문일세. 어떻습니까? 시편은 탄원의 시, 희망의 시, 축복의 시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와 기쁨과 희망을 다 담고 있는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성모님께서 평소에 기도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마리아의 노래 찬송을 들려주면서 희망을 주십니다. 성모승천 영성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영성과 희망의 영성입니다. 축복은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성모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